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돈 걱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들입니다. 1. 정확한 재무계획 세우기 예산 관리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예산을 관리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재무 목표 설정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2. 저축과 투자 마이너스 저축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목표에 맞는 저축 계좌를 활용합니다. 마이너스 투자 다양한 투자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채 관리 마이너스 부채 상환 고이자 부채를 빨리 상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이율의 대출을 활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마이너스 부채 예방 불필요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출을 이용합니다. 4. 소득의 다각화 마이너스 부가 수입원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프리랜스 일 임대 소득,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마이너스 기술 개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5. 건강관리 마이너스 정기 건강검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이너스 예방적 조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6. 재정 지식과 교육 마이너스 재정 교육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고 최신 정보를 습득합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상담 필요에 따라 재정 상담사나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생활 수준 조절 마이너스 소비 습관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물질적인 과실을 피합니다. 마이너스 기본의 충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무리한 지출을 자제합니다. 8. 연금 및 노후 준비 마이너스 연금 가입 정부 연금 외에도 개인 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합니다. 마이너스 장기 계획 은퇴 후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 계획 재정 계획